장혜인씨 왼쪽부터 봐주시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베테랑2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좋습니다 쌍대박을 표현해주세요 왼쪽 한번 다시 봐주시고요 대박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인씨 정면 9년 동안 냉동인간으로 계셨던 우리 황정민씨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황정민씨 손인사도 좋고요 툴도 좋고요 좋습니다 왼쪽입니다 이쪽입니다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황정혜인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황정혜인이에요 자 그 상태로 정혜인씨 이겨내세요 자 그 상태로 시선 왼쪽입니다 이쪽 네 투 좋아요 그 상태로 오른쪽입니다 저쪽입니다 오른쪽 마지막으로 정면 아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베테랑2를 외치며 파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테랑2 파이팅 자 이승훈의 회원 베테랑2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훈의 회원 베테랑2 Spotif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